청산하니, 누구 앉으러 갈 것 없이 아리랑 호개로 나를 넘겨주 강원니도 금강산이 많이 전고 아리랑 부암자 6.4억 땅 위에 칠성당도도 먹어 팔자에 없는 아들 딸라 딸라 구석 달려는 녹음의 백일 청산을 날고 다만 갱니 외로이 난 사람 알세를 말하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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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더 떨리는 이유는요 김춘 선생님 잘 아시죠? 선생님이 저 집에 계세요 살펴볼까요? 아실 거예요 짜증을 흔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받지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가도 많으니 올리도 하면서도 다시 니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노 알싸 좋아 알씨 부조타 볼나비는 이리 털이 털벌 꽃을 찾아 떠나든다 꽃을 찾는 볼나비는 향기를 꽃다 나라를 보고 황금같은 개꽃이는 모들 사이로 왕래한다 니나노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노 열싸 좋아 알씨 부조타 볼나비는 이리 털이 털이 털벌벌 꽃을 찾아서 나 노든 날 아icamente 아이치고